현재 이 제품은 뷰티셀이라는 기기입니다. 이 기기는 현재 지방 성형 시장에서 지방 속의 중기세포를 분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 장비로써 여기 보신 바와 같은 스템셀, 즉 중기세포를 클린 매치와 세트리 퓨지, 그리고 쉐이킹 인큐베이터라는 필요한 세 가지 장비를 한 곳에 다 모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장비를 사용하는 간에 여러 가지 샘플이라든지 튜브 이런 것들을 옮기는 동안에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막아줄 수 있고요. 그런 단계로써 클린 매치가 현재 내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클린 매치는 협박 필터가 상부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먼지들을 제가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에어플라워로 해서 공기가 이렇게 원형으로 계속 돌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가더라도 즉각 필터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걸러지는 그런 오염을 얻지 않은 최대 효과를 가지고 있는 목요일 작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식 분리기가 지금 현재 이 내부에 내장되어 있고 그리고 시약을 반응시키는 쉐이킹 인큐베이터 역시 내부에 내장되어 있어서 이 줄기세포를 분리하는 작업 동안에 절대로 고염에서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비를 사용하는 작동에 대해서 이렇게 제어판이 앞에 나와 있고 가장 필요한 작동들은 밑에 발판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즉각 즉각 반응이 되어있음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UV로 소독을 내부 소독을 계속함으로써 이 장비의 멸균 상태를 항상 유지하여 환자의 몸이 인식된 조기세포에 분리되는 최고의 안전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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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